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올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한 녹색교회들을 통해 생태 정의를 위한 교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농업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독립문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독립문교회. 교회 인근 인왕상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마을 텃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작물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참당귀와 질경이 등 약초를 재배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가 하면 다양한 묘종을 기르는 전문적인 육묘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양봉장과 옥상 텃밭 등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녹색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립문교회 교인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활동들입니다.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독립문교회는 지난 201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농업활동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생태정의운동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출석교인 20, 30명의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이 직접 양봉장 총무와 실무관사 등을 맡으면서 도시농업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인식교육을 펼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탐방, 아나바다장터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장로예요. 동료문교회 장로가 아니고 동네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역적으로 유대관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을 중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보람도 있고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해 저희가 녹색 성장을 하면서. 동료문교회 김성희 목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녹색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크다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지만 지자체 사업에 교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아서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작은 거 하나 했더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서 인간을 돌본다.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생태 중심적 사고. 자연이 사람을 돌본다. 그런 좀 겸손함으로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나. 김성희 목사는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등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들이 많이 있다며 여러 교회들이 함께 녹색 실천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효섭입니다. 뉴스 오효섭입니다. 뉴스 오효섭입니다. 뉴스 오효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